문준영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구장 7살난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 녀석은 앞에 있는 사람이 웃으면 같이 즐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면 위로해주려고 하는 극 F의 성격인데요. 귀엽다. 며칠 전이었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어떤 연예인이 돌아가신 아빠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일찍 아빠를 떠나보낸지라 감정이 이입돼서는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때 아들이 말없이 휴지를 쓱 가져다가 눈물을 닦아주면서 엄마 울지마. 내가 있잖아. 이러고 절 위로해 주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전. 하지만 계속 분위기를 흘릴 수는 없어서. 아이에게 농담처럼 넌 좋겠다. 아빠도 있고. 이랬죠. 그러자 저의 말을 들은 아들은 잠깐 멈췄하더라고요.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고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 엄마 괜찮아. 나도 나중에 아빠가 없어질 거잖아. 저는 배꼽을 잡고 웃고 있었는데 옆에서 신랑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귀엽다. 귀엽네. 위로해 주려고.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화 써 있고요. 자기를 희생해 모두를 웃겨준 내 친구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당시 저희 반에는 조금 엉뚱하고 어리버리한 제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철이는 평소에도 괴짜 같은 성격과 파격적인 행동으로 반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고 냈죠. 이런 친구도 꼭 있죠. 그렇죠? 사건은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제철이는 이왕 몰라서 틀리고 답을 재밌게 써서 반지 그들을 묶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과목별 주관식 답을 엉터리로 작성했고 채점이 끝나고 선생님들이 시험 점수에 대해 벌을 주시거나 하던 그 시절 제철이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많은 후회를 해야 했습니다. 1교시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인사를 끝내자마자 선생님께서는 12번 나와. 12번 나와. 아무 말도 안 하고. 12번 나와 일단. 이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12번은 제철이었고 제철이는 조용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야 최초의 한글 소설이 열혈강호? 열혈강호. 열혈강호. 야 엎드려. 제철이는 1교시부터 엉덩이 불이 났으셨습니다. 2교시는 음악 시간. 음악 선생님께서도 12번 나와. 빨리 나와. 제철이는 또 다시 앞으로 나왔고 엎드려. 야. 음악. 음악의 아버지가 조용필? 똑바로 돼. 제철이는 또 엉덩이를 강타당했고 그렇게 혼이 나고 자리 안전한 제철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험 시간에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2교시 쉬는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는데 다음 수업 선생님이신 미술 선생님께서 무척 화나신 목소리로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12번 나와. 김재철이 누구야? 빨리 안 나와. 제철이는 모든 걸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나왔고 미술 선생님은 제철이 엉덩이에 모든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주관식 1번 몰라. 2번 룰라. 3번 룰루랄라? 주관식 1번 몰라. 2번 룰라. 3번 룰루랄라? 너 내가 웃음이야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보자 보자 하니까 선생님의 분노를 두 엉덩이로 모두 받아내는 제철이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재밌게 하려고. 연신. 연신 반성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고 제철이는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러다 제철이는 무엇인가 떠올랐고 시간표를 보는 다급히 교무실로가 도망치듯 조퇴를 했어요. 4교시 영어선생님께서 들어오시며 역시나 제철이를 찾았습니다. 제철이는 다행히 자리에 없었는지라 선생님은 분을 삭혀야만 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모두 제철이가 이번에도 엉뚱한 답을 써서 그러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철이 주관식 이상해 풀어서 그러신 겁니까?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들 주관식 4번 기억나냐? 그 문제는 재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주어진 예문을 보고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글쎄 그 자식이 뭐라고 써준지 알아? 그게 뭐냐면 제철이는 재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성교육이라고 적었고 제철이 만나보고 싶다. 아 얘 뭐하고 있을까? 아 이거 사연지부 명품에 버리지 정말 재밌구만 옆에는 괄호를 치고 구성애라고 적었습니다. 구성애 영어 선생님께서는 내일 제철이 학교 오면 교무실로 오라 그래.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고 제철이의 엉덩이는 다음날 아침부터 또다시 불을 뿜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철이는 수많은 명답을 남겼습니다. 분명 개그맨에서 TV에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본 걸 보니 개그맨은 안 된 것 같네요. 제철아 회사에서는 그런 엉뚱한 짓 안 하고 잘 지내지. 내가 그렇게 혼나면서까지 우리를 웃겨준 게 아주 즐거운 추억이 됐어. 고맙다 제철아. 신청곡은 2AM에 웃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야 난 여기가 제일 웃긴다 진짜. 1번 룰라 2번 룰라 3번 룰루랄라 재밌었어 제철아. 반차입니다. 박소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창년 가을 저희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맞벌이인 저희 부부는 평소 휴가를 내기 어려워 아이들과 평일에는 어디 잘 놀러가지를 못하는데요. 갑자기 놀이동산 표가 생겨 급하게 오후 반차를 내고 깜짝 이벤트로 아이와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심스럽게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시완이 엄마인데요. 아 네네네 어머니. 제가 갑자기 반차를 내게 돼서 시완이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예? 예? 지금요? 네. 좀 급하게 된 일이라 이래저래 정신없고 바쁘실까봐 아 이래저래 정신없고 바쁘실까봐 최대한 빨리 말씀을 전달했죠. 그리고 20분 뒤 영문을 모른 채 집에 온 저희 아이가 씩씩대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 아 무슨 아 짜증나 아 뭔 반찬을 했다고 집에 오래 해 아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야 시완아 엄마가 반찬했다고 집에 빨리 오래 해 아 이랬다고 아 짜증나 아 도대체 무슨 반찬이야 아 뭔 반찬이야 얼마 반찬인데 집에 오래 해 얼마 밥을 안 해주면 간만에 반찬했다고 엄마가 간만에 반찬했다고 선생님은 제가 정말 이상한 엄마라고 생각했었겠어요 발음이 그렇게 들릴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전화로 하니까 제가 반찬을 냈거든요 반찬을 해서 오빠의 비밀 익명으로 보내주셨고 여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결혼 4년 차인 우리 오빠가 똥 싸는 걸 새 언니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아 글쎄 변기커브를 올리고 싸고 있더래요 어떻게 싸 불편해서 새 언니랑 이제 오빠가 얘기를 나눕니다 어? 자기 뭐해? 어 똥 싸는데? 아 근데 왜 변기커브를 올리고 그러고 있어 아 남자는 다 이래 어? 뭔 소리야 오해하겠어 이 사연 때문에 오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기 오빠 똥 싸는 거 봤어? 어 아니? 거봐 남자는 다 이래 다 이러고 싸 아 그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그래 그래도 뭔가 이상했던 우리 새 언니 사돈댁에 전화해서 친오빠한테 물어보고 오빠한테 아니라고 알려줬건만 너무나 당당한 울 오빠는 계속 남자들은 원래 이런다고 우겨댔고 결국 녹색창에까지 확인한 끝에 울 오빠는 인생 33년만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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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내가 어릴 때 세상에서 똥 싸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 지금은 좀 살도 찌고 엉덩이가 커져서 커버 올리고서도 편하게 쌌는데 어릴 땐 뒤로 안 빠질려고 버티느라 다리가 그냥 호달달달달달했어 그냥 그렇게 쌌 거야 여태까지? 그래서 이렇게 말근육 허벅지가 됐나? 하하하하하하 참으로 헬망은 우리 오빠 이 얘기 듣고 새 언니는 어렸을 때 똥 쌀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너무 슬프다고 하는데 언니 미안해요 나도 우리 오빠 똥 싸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지적해 주질 못했네요 오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사실 뭐 때문에 그렇게 싸기 시작했을까? 엄마가 야 올리고 싸 그러면 어릴 때 아 소변을 올리고 싸라고 하니까 대변도 올리고 싸야 되는지 알고 싼 거야 이거 한 번쯤은 돼 그래 이제 엉덩이가 쏙 빠지니까 버티는 거야 다리로 아니 아니 뭐 그 정도는 그 정돈데 수련하듯이 와 겨울철은 얼겠는데 하하하하하하 아니 실내에서는 이제 받겠죠 받겠는데 실내라도 화장실은 춥죠 실내라도 그럼요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이거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게 왜 달려있을까 이런 게 이건 뭐지? 커버는 여자들만을 위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원래 그 위에 앉아야 되니까 그걸 보호하려고 커버를 씌워놓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자기를 그렇죠 근데 지금 소개를 나가니까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신가 봐요 강선영 씨도 저희 남편도 그렇게 쌉니다 놀랬어요 엉덩이가 끼인데요 엉덩이가 크신 거잖아 끼니까 그냥 올리고 와 엉덩이가 끼니까 얼마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첫 제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꼴도 보기 싫다며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하셨지만 아버지와 고모가 겨우 설득을 해서 지내게 됐죠 제사 당일에도 할머니는 계속 심통이셨습니다 뭐하러 제사상을 차려 살아서도 집에 잘 안 기어들어오는 양반이 제사밥 먹으러 오겄어 에이 어머니 또 그러신다 그래도 첫 제사인데 굶고 가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 양반이야 안 굶는다 어디 딴 색시 집에 가서 잘 얻어먹고 댕기겠지 그때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향을 피우고 현관문을 조금 열어두었는데 그 사이로 파리 한 마리가 쏙 들어온 겁니다 아버지가 파리를 쫓으려고 하는 와중에 할머니 말 영감 오셨어 오셨어 파리가 들어왔는데 영감 오셨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웃겼는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파리가 날아와 육전위에 앉으니 봐라 이 아버지 맞지? 고기 그렇게 좋아하더니 육전부터가 앉아있는 거 봐라 하시고 파리가 제사상 위에 앉아 손을 싹싹 비비자 아이고 춥고 나서 정신 차렸어 이제서야 미안하기는 허요 하시면서 할머니는 기분이 좀 풀어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덩달아 파리를 쫓으려는 아버지도 엄숙해지셨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슈퍼 칼라 똥파리 한 마리가 화려한 색을 자랑하며 쓱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살짝 기분이 누그러져 보이던 할머니가 갑자기 전투적으로 변하더니 파리차 어딨냐 이놈의 양감댕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색시를 데리고 와 화가 난 할머니의 파리채 풀스윙에 할아버지 파리와 똥파리 색시는 즉사를 했습니다 죽으시면 어떡해요 군수님의 사투리 재밌겠는데 군수도 재밌는데 사투리도 재밌어 익명이에요 가족들과 경상도 지역에 어느 군에 여행을 갔습니다 지역 명소를 돌아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 아침 축제 중이라 행사장도 찾아갔죠 초대 가수도 보고 야시장에서 바베큐에 소주도 한잔하고 와 맛있지 이런 야시장에서 그러던 중에 행사의 마지막 순서가 진행되었죠 바로 군수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을 위해 힘써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투리가 아주 인상적이시다군요 이번 행사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민 여러분이 개새끼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다른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서울에서 내려간 저희만 빵 터진 거야 개새끼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저희는 속도 모르고 지금도 이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개새끼 때문에 이번 행사가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개새끼 때문에 저는 막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제 옆에 개새끼 때문입니다 개새끼 때문에 야 진짜 다 군수님 정말 감사하신 거 맞죠 이건 정말 싫어합니다 제목은 정관 수술입니다 이거 곽범 읽어야지 곽범씨 사연 보냈나요? 아니요 저는 글쓴이는 곽범씨고요 아니요 아 익명이라고 되어있네요 아 곽범씨가 익명이라고 써있어요 곽범씨가 익명으로 보냈어요? 곽범씨요? 이제 병까지 나오는구나 정관 수술은 병 때문에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곽범씨 곽범이요? 아이가 1인당 1병씩 먹을 땐 각병이라고 아 그치? 곽일병이라고 하죠 곽일병 뭘 곽일병이라고 해요 곽일병이라고 하지 아이가 더 이상 생기면 곤란할 것 같아서 정관 수술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생각보다 과정이 끔찍하더라고요 정관을 두 번씩 묶고 묶은 정관을 절개하고 절제한 단면에 열 처리까지 맞아요 총 4중 차단 요즘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하려니 겁이 나서 최근에 정관 수술을 한 김창룡 대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이 사람 이름을 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야 아 자기는 익명으로 하고 김창룡은 무슨 뭐야? 익명도 보리는 절대 절대 익명이라고 써놨어요 글쓴이 절대 절대 익명인데 김창룡씨는 오픈이 됐네요 최근에 정관 수술을 한 김창룡 대리한테 묶어봤습니다 아니 주변에 최근에 정관 수술을 한 김창룡 대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관 수술 아닙니까 의없을 거예요 야민국에 헷갈릴 수 있는데 직급까지 얘기했어요 김창룡 대리 정관 수술했나? 수술 많이 하시죠? 김 대리는 친절하게 자기는 정관을 절제하고 묶었다 수술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다 수술하고 바로 걸어다닐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다 등등을 설명해줬습니다 수술 전에는 고환 아랫부분 위주로 제모를 하고 수술 중 통증이 좀 있다는 것까지 알려줬죠 그러자 옆 파티션에서 박영욱 과장님이 이건 이제 부서 다 나왔다 어디에서 지금 이게 김창룡 대리 위에 본인 있고 그 위에 박영욱 과장님이 계신다네요 뭔가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복수 차원에서 지금 박영욱 과장님이 쓱 일어나시더니 자기야 너무 걱정하지마 나는 그냥 두 번씩 묶기만 했는데 살짝 따끔하고 참을만해 라고 했습니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 평소 운동도 좋아하고 근육질에 선이 굵은 기환주임이 다 나왔어요 회사를 다 복론할 생각인 거구나 지금 하나 왔어 정관주식회사인가요? 기환주임이 들어왔어요 저는 가게도도 그릴 수 있어요 전 혹시나 해서 물었습니다 기환주임 혹시 자기는 정관수술 했어? 어? 어떻게 아셨어요? 작년 연휴 때 했어요 그럼 자기는 어떤 수술 했어? 저는 묶고 자르고 짖었어요 사중 차단한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어? 저는 정관이 아주 튼튼하고 굵고 사정량도 많아서 가장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지금 기환주임님 얘기죠 이건 기환주임님 김환입니까? 이름이? 기환 기환 근육질에 선이 굵은 기환주임 얘기였고요 본의 아니게 이중 차단만 하신 박영욱 과장님의 상태를 알게 되었네요 아! 정관수술 검색하다가 발견한 웃긴 페이지가 있어서 캡처해서 올립니다 어... 네 올린 게 있는데 제목은 정관수술을 받은 유명인이거든요 첫 번째 곽범 씨가 나오네요 우리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로 세 명의 연예인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링크가 되셨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인가봐요 제가 유명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정관수술 유명한 거지 정관이 더 유명한 건가요? 정관이 더 유명한 건가요? 그러니까 정관예우를 받고 있는 거죠 진짜 정관예우네요 범님이 정관수술 받은 유명인 중 가장 처음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게 제가 좀 남자분들이 수술하기 전에 겁을 많이 내셔서 많이들 쳐보세요 인터넷에 겁나죠? 엄청 쳐봐요 겁나겠지 실제로 어때요? 저도 쳐봤는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수면 마취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원장 선생님한테 저는 수면을 좀 하고 싶은데 추가 비용이 발생해도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그럼 오늘 자면서까지 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 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 안 자겠습니다 이성규 씨 안녕하세요 광주에서는 24살 이성규입니다 24살 군대 가기 전에 21살 때쯤 아버지랑 우연히 무등산을 등산했어요 등산을 하면서 아버지는 군대에 대해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내자식이 인마 군대 가는 게 대수야 인마 요즘 군대는 군대야 군대가 아니야 군대 아냐 인마 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공익입니다 근데 공익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방위 아니셨을까요? 공익이 없었을 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방위사병들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군기가 워낙이 세서 아버지랑 팔각점까지 갔다가 하산하는 길에 흑염소 가든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가든을 보고 점심을 염소탕으로 정하셨어요 염소탕 두 개를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아버지께 비리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아버지께서는 몸에 좋으니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음식이 나오고 고기를 한 점 떠서 들깨가루에 찍어서 먹는데 너무 비려서 못 먹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야 사내자식이 이런 거 너무 아 나 시원찮은 자식 진짜 이러면서 크게 한 숟가락을 떠서 드시면서 헛구역질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머쓱하셨는지 아 뜨거워 아무튼 그날 아버지와 사이좋게 헛구역질을 해가면서 몸에 좋은 점수상을 반그릇 이상 먹고 나왔어요 전 수준시대 중에 수영을 제일 좋아해요 신청곡은 잭스키스의 사나이 가는 길 어디서 봤더라라는 글이고요 이정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포온 글입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일입니다 일 끝나고 식당에 들어가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옆 테이블에 앉아계신 남성분과 서로 눈이 마주쳤고 낯이 이거 동시에 어! 라고 반사적으로 외쳤죠 제가 먼저 어 저 안녕하세요 하세요 어 잘 지내셨어요? 하고 말문을 텄고 상대방도 반갑게 웃으시며 아 아 예 예 저 식사하러 오셨나봐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막상 인사는 했는데 도대체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저 저 저 그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그 어떻게 아는 사이였죠? 아 그러니까요 아 저도 그 얼굴은 분명히 아는데 그 저 참 어디서 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럴 때 있죠 혹시 그 땡땡대학교 나오셨나요? 어 아니요 아 저 다른 학교인데 아 그러면 저기 홍식이 친구인가 보다 친구 중에 박홍식이라는 친구 있죠? 아 박홍식이요? 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렇게 저희는 수저통을 사이에 두고 스무 고개를 하고 있었고 답답한 마음에 혼잣말로 아 이상하다 분명 뵀는데 되게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지며 민망한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 저 오렌지 모텔 직원분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당시 아르바이트 하던 곳은 모텔 카운터였고 그분은 주 3회씩 방문하시던 단골손님이셨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셨는지 한동안 보이지 않아 오랜만에 만나는 사이라고 착각했던 거였습니다 지금은 좋은 여성분 만나셔서 결혼까지 하셨겠죠 자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 파견병으로 1년 정도 타부대에서 지냈었습니다 일병 때 타부대로 떠나 병장돼서 다시 복귀하고 보니 원래 있던 고참들은 많이 나가고 내무실 절반 이상이 처음 보는 후임들로 가득하더군요 같이 막내 생활하던 동기녀석이 내무실 최고참이 되어서 애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서로 많이들 친한지 이름이 아닌 별명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야 땅콩 네 일병 땡땡땡 야 곰 이병 땡땡땡 이런 식이었죠 다들 어울리는 별명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등병 신참에게 동군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쩌다처럼 별명이 붙었나 내심 궁금했습니다 저도 얼른 후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름 대신 별명으로 불렀어요 다들 알아서 대답하더군요 그러다가 어이 똥구녕 불렀는데 똥구녕이 저를 슬쩍 쳐다만 보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뭐지 당황했지만 티는 안 내고 다시 한 번 야 똥구녕 너 말이야 너 라고 다시 불렀더니 그 똥구녕은 한숨 쉬며 고개를 푹 숙였고 그걸 들은 제 동기가 갑자기 야 너 뭐하는 거야 라고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 왜 별명 부른 건데 라고 했더니 동기가 야 뭔 소리야 저 형 사법시험 보느라 군대 늦게 와서 적응 중인데 동근이 형한테 왜 그래 동근이 형 아차 싶어서 똥구녕의 관물대를 받더니 박동근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날 서로 오해는 풀고 남은 군생활 동안 저도 동근이 형이라 불렀고 전역하는 날 한 번 더 사과하고 나왔습니다 동근이 형 잘 지내지 익명이에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자분이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사연이네요 20대 때 철탁선이가 없어서 제 생일이 되면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친구들 만나 흥청망청 술 마시고 놀았는데 어느 순간 힘들게 놔주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이 먼지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제 생일날엔 큰 마음을 먹고 200만 원을 미리 준비해서 부모님께 봉투를 싹 내밀었죠 그러면서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봉투 안 금액을 보시고는 적지 않게 놀라신 아빠가 100만 원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빠 그냥 봐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래도 아빠가 급정색을 하면서 예쁘게는 못 키웠다 나도 양심이 있지 이걸 어떻게 받냐 하시고 딱 키워준 것만 받으셨어요 아빠 티야 혹시? 재밌다 재밌다 이거 재밌어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받겠다 안부 전화 안부 전화 익명 여자분이십니다 안부도 전화할 겸 간만에 시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왜 응? 어머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어? 여보세요? 누구시요? 이상하다 분명 어머님인데 왜 이렇게 받으시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어머님 그제서야 너였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니 아버지 뺨 따고만 훈여쳤다 이야기를 들은 즉슨 아버님이 제 전화번호를 작은 며느리로 저장하려고 했으나 문자 입력이 서툴러서 그만 작은 며느리가 아닌 작은 마누라로 주무시던 아버님의 휴대폰이 울리면서 작은 마누라라고 뜨자 어머님은 아버님의 뺨을 사정없이 흐렸지 작은 마누라가 누구야? 한 번 욕정을 내시며 제 전화를 받으신 거였죠 오해가 풀려 다행입니다 아 작은 애 마누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에 여자분이 보내주셨네요 빵을 사고 있는데 낯익은 분을 만났어요 제가 다니는 병원 의사선생님 같았죠 이렇게 간호사분이나 뭐 이렇게 사연이 많네요 그래서 빵 고르다 말고 반갑게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죠 그분도 어색해하며 인사를 받았어요 여기 빵 너무 맛있죠 이러고 수다를 떨고 그럼 살펴가세요 이렇게 깍듯이 인사도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어느 병원 선생님이었지? 치과? 피부과? 분명히 소아과는 아닌데 누구셨지? 아 이 찝찝한 느낌 뭔가 실수로 한 것만 같은 이 기분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홈쇼핑에서 공진단 파시는 이경재 이경재 한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강남 모 호텔에 업무차 일이 있어서 회사 후배랑 같이 갔는데요 그날따라 호텔 외부에 행사가 있었는지 사람이 엄청 많고 복잡하더라구요 일 마치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 아는 어르신이 타신가요?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공손하게 배꼽새를 했죠 어머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일이세요? 어르신도 인자하고 유쾌하게 받아주시더라구요 어? 나도 일 있어서 왔지요? 어? 아는 사이세요? 묻길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얘기했죠 아 친구분이 아 친구분이 어 아는 사이세요? 묻길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얘기했죠 어 아버지 친구분이셔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 났지만 연배로 봐서 딱 아버지 친구분 같았거든요 느낌이 아빠랑 함께 뵌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어르신도 들으신 건지 인자하게 미소 지으시며 그려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하시더라구요 아 네 여전히 건강하세요 어 그려 먼저 내릴게잉 아버지께 안보 전해드리고 아 네 들어가세요 그 어르신이 내리자 후배가 와 선배 아버님이랑 백일섭씨랑 친구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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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드라마를 아빠랑 같이 봤나봐요 하하하하 그때도 반갑게 하하하하 받아주신 이경제님 백일섭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그럴 수 있어요 내적 친 친밀감이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음 계속해서 이승혜씨의 자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동생이 군대에 갔어요 축하드립니다 6주 정도인가 지나면 자대 배치를 받기 전 술을 식을 한대요 그렇죠 물론 가족들도 갈 수 있고요 외삼촌이 가족은 말이야 뭉쳐야 되는 거야 요즘처럼 핵가족 시대에 우리 가족처럼 화목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해갖니까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라고 늘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을 강조하시며 연설을 하는 근엄한 우리 외삼촌도 합류하셨어요 아침부터 엄마는 음식을 바리바리 준비했고 그 음식과 함께 우리 가족은 보고 싶던 동생과 감격의 조우를 했습니다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세팅했어요 손이 크신 엄마는 식당에서는 커다란 은쟁반이 가득 차도록 음식을 가져오셨죠 그 사이 또 외삼촌은 근엄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또 한자리에 모였구나 언제나 우리 가족은 어쩌고 저쩌고 우리 가족이 어쩌고 저쩌고 모든 음식을 내려놓은 엄마 그 큰 원형 은쟁반을 저에게 주시며 차에 가져다 놓으라고 시켰어요 늘 듣는 연설이 지루했던 저는 일어나서 쟁반을 들었고 돗자리에 한 발을 디디는 순간 빗물에 발을 헛디뎌서 동계올림픽 스케이트를 하듯이 그만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외삼촌 머리에 쟁반을 땡 하고 내리쳤어요 우리 가족을 강조하시던 그 그름한 우리 외삼촌한테 쟁반을 맞는 순간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모두 그 비명소리에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잊을 수 없는 우리 가족의 소중함 세상 더욱 크게 깨달았던 하루였어요 신청구원 먼데이키즈의 비명 제목 탈모의 시작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탈모가 시작되고 고민 끝에 탈모 클리닉에서 약을 처방받아 왔습니다 근데 막상 먹으려니까 탈모약의 부작용이 신경쓰이더라고요 남자의 자존심이 꺾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망설이 있는데 아내가 왜 약을 안 먹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왜 약을 안 먹어 이 탈모약 부작용 때문에 당신 서운할까봐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제 투정이 귀엽다는 듯 호호호 웃고는 제 볼을 꼬집으며 이러더군요 으이그 그건 옛날부터 서운했어요 아내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크게 상처받을 것 같아서 조용히 약을 입에 털어넣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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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끄러우니까 꼭 익명으로 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본명은 밝히셨어요 거기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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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그때부터 술이 술에서 물 맛이 났고 혀가 마비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정신력으로 버텨서 2차 노래방까지는 갔죠. 그리고 눈 떠보니 집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집에 왔을까? 엄마 말로는 직장 동료가 데려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동료한테 전화를 했죠. 그런데 동료가 슬픈 목소리로 너? 어쩌면 좋니? 너 이제? 어떡하니? 이러는 거예요. 왜? 나 뭐 실수한 거 있어? 그러자 대툼하는 말 너? 발가락 양말 신고 다니지.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발 안이 꽁꽁 숨기고 다니는 건데? 그날 사장님이 노래방에서 홍진이 형의 노래 엄지척을 부르는데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나올 때마다 네가 신발을 벗고 엄지 발가락을 쫙 세우면서 계속 노래를 따라 불렀어 살다 살다 그런 광경은 첨이다 얘 이런 미친 전 그때 진짜 퇴사까지 생각했었어요 정미자 씨가 보내주신 사인입니다. 제목이 예약이에요. 예약 정미자 씨 30년 전 첫 직장 생활할 때 예약입니다. 어느 날 부서 회식을 위해 예약을 하려고 직원 한 명이 음식점에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방이 있어요? 방이요? 어떤 방을 찾으시는데요? 그냥 한 10명 정도 모여서 회식할 수 있는 방으로요? 아... 그런 방은 없는데요? 직원은 좀 당황했습니다. 분명 연회석 완비라고 나와 있는 식당이었는데 그런 방은 없대? 방이 없다고요?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방을 찾으시는데요? 예? 회사 직원들 회식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방은 없다니까요? 그럼요. 홀에는 자리가 있어요?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고 저 혹시 지금 전화 어디로 하셨나요? 땡땡 식당 아닙니까? 복덕방입니다. 복덕방인데 회식할 수 있는 방이야? 그런 방은 직업을 안 해봤는데 사장님! 사장님 방이 있어요? 방이요! 어떤 방 찾으시는데? 10명이 회식할 수 있는 방 그런 방은 없는데? 하필 전화를 잘못 걸어도 복덕방으로 걸어서 30년도 더 된 얘긴데 너무 웃겨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공인중개사분도 처음 하는 경험이 그렇죠. 방을 찾는다고 전화가 왔으니까 이경미씨의 사연을 주객이 전도됐다. 주객전도라는 제목이네요. 11년 전 일이에요. 당시 저희 언니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늦은 밤 형부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가 진통이 오고 있다고 저는 바로 언니한테로 달려갔죠. 언니와 형부는 동네 산부인과로 간 상태였는데 조산 위험이 있으니 더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면서 구급차를 불러주더라고요. 형부는 남아서 이것저것 처리할 일이 있어 급한 대로 제가 언니와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죠. 당연히 언니는 많이 힘들어 보이진 않았고요. 언니 집은 서산 대학병원 있는 곳은 천안 그렇게 천안으로 출발한 지 10분 정도 지났나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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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아니라 제 배가 싸하고 아파왔어요. 분명 이건 방구 아니면 똥인데 그래서 몰래 방구를 한번 껴보려고 살짝 힘을 줘봤는데 아하 이건 방구가 아니었어요. 이건 백파 급동이었어요. 폭풍 전혀의 그 급동 아직 도착하려면 30분 이상 남았는데 그때부터 저와의 전쟁이 시작됐죠. 우선 뒷창문을 바라보고 앉았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점점 그분은 오 이분이 그 똥을 전칭을 썼네요. 이 와중에도 그분은 장 밑까지 내려왔고요. 저는 응꼬의 힘을 더욱 바짝 줬습니다. 방지턱을 지날 때마다 진짜 환장하겠다고요. 점점 배는 더 아파왔고 저는 그때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진통은 저희 언니가 해야 하는데 제가 진통을 하고 있어요. 그 급대원님조차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안 좋다고 묻더군요. 언니도 본인 진통을 하는 와중에 야 너 얼굴 완전히 노랗게 떴어 너 똥 마렸니? 언니는 알고 있구나. 언니는 알고 있네. 이렇게 웃어댔고 나 웃으면 해나올 것 같은데 내가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웃으면 안 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니 고급대원님들이 언니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재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큰일이네. 동생분 잘 참으실 수 있으시죠? 힘 좀 꽉 주고 계세요. 그리고 고급차에 울려퍼지는 진통소리.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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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만삭의 언니가 아닌 제가 내는 소리였죠. 고급대원님들은 애써 웃음을 참으시며 저한테 아 이제 조금만 더 참으세요. 어떻게 곧 도착합니다. 아 힘내세요. 아 곧 도착해요. 완전 제가 산모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병원에 도착했고 아 비키세요! 아 응급이에요 응급! 아 비키세요! 동생분! 예! 화장실에 들어가서 왼쪽이에요! 예! 비키세요! 하하하하! 그렇게 들꽃에 실리는 언니보다 제가 먼저 병원 안으로 달려가서 무사히 일을 마쳤어요. 그야말로 순산이었습니다. 아... 그때 태어난 조카는 무럼럭 잘 자나고 있고요. 저는 아직도 급동으로 종종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횟집에서 있었던 로또 1등 실화 이야기 어 실화입니다 실화 실화 로또 1등입니다. 2003년도 쯤입니다. 지금도 로또 1등 당첨된 분들을 주변에서 보기가 어렵지만 그때는 1등 당첨 지급 금액이 지금부터 훨씬 높아서 아 완전 높았지 네네 막 몇십억 하고 그럴 때 20몇억 막 30억 로또 1등이라고 하면 너무 신기하고 부럽고 그랬죠. 그날은 친구와 횟집에서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옆 테이블에 어떤 분이 혼자 오셔서는 술을 엄청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뭔가 큰 결심을 한 듯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아 이거 취객분이세요. 여보세요. 형 형 저번주에 로또 1등을 받았다며 내가 다 알아 그 순간 횟집에 있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먹던 걸 멈추고 그분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횟집은 사찰처럼 조용해졌고 그분이 다시 입을 열었죠. 형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사는데 푸싸가 아직도 않냐 나 5억만 줘 집도 사고 결혼도 하게 해 그분은 이마를 꺼내고 심각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든 채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었고 우리 모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초조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딱 거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뚜 뚜 뚜 에이씨 여기요 소주 한 병 더요 아 안타깝네요 저를 포함한 손님들 모두 뭔가 모를 아쉬움에 각자 테이블에서 수분되며 술과 안주를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여보세요 형 어 전화를 다시 받은 겁니다. 횟집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좀 누그러진 거예요 5억은 내가 생각에 좀 많은 것 같다 그냥 나 혼자 살 아파트 하나만 사주라 그분과 저희 모두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뚜 뚜 뚜 아 또 실패 다시 횟집은 살짝 소란스러워졌죠 그런데 또 형 전화를 건 겁니다. 다시 모두들 조용 여러분 1억만 줘라 과연 1억은 줄 것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 잘 먹고 잘 살아 뚜 뚜 뚜 나 깨야겠다 사람들 아 1억도 실패 다시 각자 건배를 하며 회 한 점 집어먹네 뚜 형 다들 조용해 쉿 1억이 많으면 나 차 좀 바꿔줘라 나 차 바꿀 때 됐어 설마 차 정도는 바꿔주지 않을까 모두가 두 손을 모으고 한마음으로 소리 없는 응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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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형도 아니야 내가 다시 너한테 연락하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놀부같은 뚜 뚜 뚜 이번엔 진짜 마음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횟집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들 로또 1등씩이나 됐는데 동생 차 한 대 안 바꿔주는 형이 형도 아니라면서 수근수근 한마디씩 해댔죠. 그리고는 이제는 진짜 전화를 안 하겠구나 하면서 다들 신경을 쓰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형 끝이 아니었네요. 차도 안 바꿔준다는데 이제 뭘 얘기할까 다들 궁금해서 귀를 쫑긋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입을 열었죠. 형 나 임플란트 한 개만 해주라 사람들은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고 있었고 마침 그때 진짜 고마워요 역시 형밖에 없다 하고는 기분 좋게 전화를 끊는 그분을 보면서 했지만 모두가 기쁘게 건배를 했답니다. 너무너무 5억에서 임플란트까지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 중요한 대박 師 깨끗LR hardware ,,,, 돈 certificates